전라남도가 설 연휴 고속버스와 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고속버스는 서울과 광주, 목포와 순천 등 노선을 하루 평균 350회에서 531회로 늘리고, 철도는 편도 기준 하루 평균 4회에 증편됐습니다. 시외 직행버스는 1413회에서 1560회로 늘리고, 시군에서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임시 또는 연장 운행합니다. 또 여수 화양에서 접근 구간이 28일까지 임시 개통되고, 성항시를 운영해 연휴 기간 교통 불편 신고를 처리할 계획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